안녕하세요. 과학마술체험전 코디네이터 레인보우입니다. 오늘은 경기도에 있는 한 학교에 병설유치원 과학마술체험전을 하러 왔는데요. 아침 일찍 나와서 지금 7시에 도착을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많은 도구들이 여기 위에 놓여질 건데요. 잠시 후에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 선생님들은요. 퇴근하시기 전에 교실을 이렇게 깨끗하게 가운데를 비워주시고요. 책상과 의자만 벽 쪽으로 몰아 놔주시면 제가 책상을 이렇게 가운데다가 D긋자 형태로 세팅을 할 거고요. 그 위에다 테이블 벌을 깔고 도구들을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위에다 테이블 벌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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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